안녕하세요. 리딩북스TV입니다. 오늘은 목길인씨 타세요라는 책을 읽어볼게요. 이은정동화 윤정주 그림 항목마을 마을회관에 편지가 도착했어요. 또 목길인씨라고는 목길인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요. 고슴도치 관장은 편지를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로 가시가 곤두섭이나 했어요. 보통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9번지 목길인이에요. 버스로 여덟정거장 거리를 늘 걸어다니는 가엾은 목길인이요. 저는 요즘 꿈에서 도착 걷는답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면 제 딱한 다리가 이불 속에서도 호우적대지 뭐예요? 마을버스 천장을 높여주세요. 저도 버스 태워도 돼요. 목길인 드림 안녕하세요. 목길인이에요. 버스 타고 싶은 목길인이요. 어제는 겉닭과 다리에 힘이 풀려 웅덩이에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덕분에 옷이며 가방이며 엉망진창이 됐어요. 옷을 갈아입으려면 가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걸어온 뒤 그만큼 또다시 걸어가야 했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서 그냥 냄새나는 옷을 입고 하루를 견뎠어요. 정말 끔찍한 하루였답니다. 목길인 드림 안녕하세요. 이제는 말 안 해도 제게 목길인 것쯤 아시겠죠? 오늘은 목과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무리해서 걷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걸어야 해요. 왜냐고요? 저는 매일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버스는 탈 수 없으니까요. 목길인 드림 황홍마을버스는 검수순도치 권장인 계획했어요. 향수병에 걸린 7번지 백두산 사전을 위해서는 백두산 야생식물을 모았답니다. 야생식물로 향수를 만들어 버스에 걸어두었지요. 5번지 콩새내의 의견을 듣고 창가에 나뭇가지 의자를 두었습니다. 마을의 1번지, 20번지까지 주민들을 하나하나 살펴놨어요. 3번지 고릴라 기사와 8번지 돼지네도 거뜬히 탈 수 있게 버스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기들이 많은 2번지 다람쥐 내와 4번지 노릇내를 생각해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의자를 들여놓았습니다. 황홍마을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아주 좋아했어요. 고순도치 권장을 볼 때마다 마을버스를 만들겠다는 건 고순도치 권장인 건가요? 간장 선거할 때 한 약속이거든요. 고순도치 권장은 자기가 생각해도 아주 훌륭한 권장인 것 같아서 으쓱했어요. 아주 예신이 만드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던 차에 목기린씨가 9번지에 이사 온 거예요. 마을버스 천장은 훌쩍 넘을 만큼 목이 아주아주 긴 목기린씨가 말이죠. 고순도치 권장의 눈에 목기린씨는 그저 까마득히 높이 솟은 탑처럼 보였어요. 한 번은 목기린씨가 마을버스 옆에 서 있는 걸 봤는데 마을버스 한 대를 더 올려도 목기린씨의 키보다 크 것 같지는 않았어요. 목기린씨가 타려면 버스를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고순도치 권장은 책상에 올려둔 달력을 힐끔 봤어요. 몇 달만 있으면 새 권장을 뽑는 선거가 돌아와요. 고순도치 권장은 목기린씨 편지를 구석구석으로 슬쩍 밀었어요. 다음 권장에 될 누군가가 목기린씨 문제를 자기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음... 이건 약간 좀 힘든가 봅니다. 같은 시간 목기린씨는 땀을 닦으며 2번지 정거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막 일곱 정거장을 걸어온 터라 몹시 지쳤거든요. 목기린씨 사무실이 1번지에 있으니까 이제 한 정거장만 더 걸으면 돼요. 정거장에 바람이 불어왔어요. 목기린씨는 눈을 감고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혔어요. 언젠가 돼지네 막내 꾸르기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창문을 열고 눈을 감으면요. 마치 바람을 타는 것 같아요. 바람을 탄다니 무척 시린이 날 것 같았어요. 바람이 나처럼 큰 기린도 태우려나. 목기린씨는 궁금했어요. 버스도 바람도 다 타보고 싶었지요. 마을 버스가 다가오는 소리에 목기린씨는 눈을 떴어요. 버스가 탈탈거리며 언덕을 내려오더니 목기린씨는 목을 쭉 빼고 버스를 바라봤어요. 누가 타든 타지 않든 화목마을 버스는 정거장마다 을에 멈춘답니다.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주민들이 목기린씨를 보고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어요. 갑자기 신문을 흡잡혀서 얼굴을 가리든가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우기도 했지요. 고릴라 기사가 무심한 얼굴로 페달을 밟자 버스는 이내 머린지 바람에 일으키며 정거장에서 멀어졌습니다. 목기린씨는 버스 뒷공무늬를 바라보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칸 검을씩 내려들 때마다 기다란 목이 기울어질 때 휘청거렸지만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음... 기린이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서둘러 걸은 턱에 목기린씨는 늦지 않게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목기린씨는 건물을 짓고 고치는 일을 해요. 키가 커서 천장을 올리는 일도 주로 도맡고 있답니다. 목기린씨는 자기 앉아 동료들을 내려다봤어요. 기동당당 비버와 바닥 담당 두다지가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지 키득거렸어요. 색칠 담당 공작도 끼워들다니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목기린씨도 그 틈에 끼워들고 싶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고 같이 웃고 싶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목기린씨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목기린씨와 이야기하려면 고개를 한껏 쳐들고 목전껏 외쳐야 하니까요. 특히 두대지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었지요. 그러다보니 모두 꼭 필요할 때 말고는 목기린씨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거 차별 같네요. 목기린씨는 일을 마치고 한참을 걷고 걸어 집에 도착했어요. 집 앞에는 반가운 손님, 돼지는 막내 꼬리가 와있었지요. 안녕하세요 목기린씨 꼬리는 큰 끈다리 코스는 가방처럼 등에 매고 있어요. 목기린씨와 이야기를 할 때면 자주 뒤로 넘어져서 목기린씨가 만들어준 거예요. 저 생각났어요. 목기린씨가 버스에 탈 수 있는 방법이요. 꼬리는 말을 하면서 목기린씨를 한껏 올려다보다 그만 발라던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괜찮니? 목기린씨가 꼬리를 걱정스레 구겨보았어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꼬리가 아무렇지 않게 발탁 일어났어요. 폭신한 콕션 덕분에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요. 음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가서 하자꾸나. 목기린씨는 꼬리를 대급이 많은 풀밭으로 갔어요. 풀밭 식탁에 차와 과자를 차리고 꼬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목도 있는 힘껏 꼬리 쪽으로 구부렸지요. 얘기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목기린씨가 차 밖으로 목을 내밀 수 있도록 버스 천장에 창문을 내리고 창문 아래에 기다리는 손잡이를 세우는 거예요. 꽉 잡아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요. 목을 천장 밖으로 내면 담고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니까요. 버스가 흔들리거나 갑자기 멈출 때 손잡이를 꽉 붙으면 안전할 거예요. 그러면 좀 낫겠구나. 그런데 마을 회관에서 해줄까? 여태 편지 수십 통을 보냈어도 꿈쩍 안 하던데. 저도 쓸게요. 같이 보내면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창문이고 이건 기둥 손잡이입니다. 이거 누가 그렸는지 잘 그렸네요. 저보다. 창문과 손잡이라 고슴도치 관장은 꿀이와 목기린씨의 편지를 번갈아 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버스에 창문 하나를 더 내고 기둥 손잡이를 세우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침 마을에서 목기린씨만 버트를 못 스탄다는 사실이 다른 마을에까지 널리 알려져 몹시 곤란한 터였지요.